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첩바 전해장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새벽 1교시 영상 꼭 시청해주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2교시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의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요즘 핫 이슈인 타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엔터주인데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좀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종토방이나 그런 데 가보면 불만의 목소리, 하소연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을지를 한번 보야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그 YG엔터테인먼트인데 이 주가가 전 거래를 대비 5.3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4만 3,100원, 4만 3,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4만 2,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52주 신저가 장중의 고가 역시도 4만 5,700원 4만 5,700원에 불과했는데 이 종토방 게시글 같은 데 보면 답글을 올린 투자자들 모두 보니까 손실구원에 놓인 채 일명 물려버린 상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네요. 물려버린 상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면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약간 지지부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 삼성도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똑같네요. 보니까 아주 지지부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아주 부적절할 정도로 아주 부진의 늪에 주가가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5월 말 장중 9만 7,000원으로 52조 신고가를 갔어요. 그걸 고려해보니까 현재 주가는 사실상 반토막이다. 거의 삼성하고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9만 6,800원 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5만 전자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 1년간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개미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들로 하는데 사실상 거의 물려있다. 그런 상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네요. 대신증권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이보스5를 통해가지고 지난 1년간 YG엔터의 그 매물대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주가가 포함된 구간의 매물대는 최하단이다. 최하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해당 매물대의 비중이 1.5%라는 점을 고려하니까 올 들어서 그 YG엔터에 투자한 개미들의 98.45%가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주식거래 앱 커뮤니티 등에서도 그 YG엔터에 대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바로 물타기 더라고요. 물타기 앞서 소개한 댓글의 주인공들도 지금 평당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YG엔터에 그 주식을 매수했다가 물린 후에 물타기 끝에 현재 평당가에 도달한 거예요. 그 물타기라는 것은 어떤 주식을 비싸게 사고 나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떨어진 금액에서 계속 주식을 구매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물타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손절이었다는 겁니다. 손절 손절이었다. 커뮤니티상의 글에는 계속 물타기를 해야 하나 손절을 해야 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이미 손절하고 다른 주식 올라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물타시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 뭐 등등 다양한 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YG 엔터에 대한 추가 상승 그 여력의 의구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증권과의 분석은 어떠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랍니다. 부정적. 국내 다수의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서 YG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을 하더라고요. 하나증권이 16% 정도 내려가지고 7만 8천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NH투자증권이 8만 7천원에서 7만원으로 20% 하향해가지고 목표 주가 냈고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30%나 목표가를 깎았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걸그룹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까지도 사라져버리면 참 YG 엔터의 주가의 방향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증권사들이 YG 엔터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과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가장 결정적인 요인 이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뭐래도 케이팝의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 이 멤버들하고 개별활동 추가 계약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지난 6일에 YG 엔터는 블랙핑크 네 멤버하고 모두 그룹으로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양현석 YG 엔터 총괄의 프로듀서 역시도 블랙핑크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 블랙핑크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투심이 주목한 쪽은 그룹 계약이 아닌 개인의 전속 계약 부분입니다. 개인 현재의 주가는 블랙핑크의 향후 활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활동은 그룹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거고요. 멤버들 역시 그룹활동이 지속될 필요성이 돼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글러블 광고나 음반 발매 등 개인활동의 일부를 YG엔터와 협업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들 확인합니다. 증권사에서 증권고에서는 이 블랙핑크 계약 문제가 투자자들이 YG엔터를 외면하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다.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블랙핑크란 대박을 낸 대박을 낸 이후 계약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재계약 이슈가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포스트 블랙핑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 주가를 예상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신뢰의 부재란 리스크 제목으로 꼬집더라고요. 어떤 연구원이 반복적인 아티스트들의 활동 지연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가운데 블랙핑크 재계약 내용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은 기존의 30배에서 24배로 낮췄다고 하네요. 신인그룹의 흥행 실패로 유의미한 아티스트 라인업 확보에 실패를 했고 주요 아티스트의 재계약 불발 악성 이슈가 발생한 점을 YG에 투자할 시 감안해야 할 리스크 위원으로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레저의 일본 아레나크 팬미팅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실적 기호 활동이 없었다면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신곡 음원은 스트리밍 지표가 긍정적이었는데 음반 발매가 동반되지 않아서 실적 기호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런 신인들을 좀 많이 꾸준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게 온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엔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엔터가 참 그런 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수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해체가 된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에 구설수에 말려들면 주가는 결국은 떡락이 되더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엔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어요. 워낙 주가가 많이 요동치고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케이팝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한류문의 케이팝 상당히 좀 괜찮은 섹터인데 그 섹터를 잘 발굴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공부해야 할 그 몫이에요. 그냥 말만 듣고 야 이쪽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십시오.